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제가 14700KF와 14900KF 두개 CPU에 대해서 아직 엠바고 해제 전인 시점에서 미리 QS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CPU쪽 관련 테스트가 끝나서 그거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언급하고 갈게요. QS 샘플이 뭐냐 보통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ES 샘플을 먼저 만들어요. ES 샘플은 엔지니어링 샘플이라 해 가지고 초기 개발 단계의 CPU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랩터레이크 리플래시이기 때문에 랩터레이크 기반으로 해서 ES 샘플인 경우 13세대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14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어느정도 각을 보는 CPU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ES 샘플도 언제 만들어진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천차만별로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ES 샘플하고 후기 ES 샘플이 차이가 또 제법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ES 샘플이 이제 후에 이제 QS 샘플로 나옵니다. 퀄리피케이션 샘플이라 그래 가지고 이 QS 샘플은 이제 판매용으로 나갈 스펙이 결정 지어지고 거의 이제 리테일 제품, 판매용 제품으로 가기 전 단계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QS 샘플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판매용 제품하고 비슷한 세팅과 수율과 그런 기타 등등 거의 비슷한 CPU의 수율을 가지고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QS 샘플로 한 테스트를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CPU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먼저 전제 조건을 좀 깔고 가겠습니다. 이 CPU라는 거는요. 이 반도체 칩이라는 거는 생산 공정에 따라서 모든 칩들이 같은 수율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수율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반도체를 생산을 했는데 뭐 수율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르는 모양새로 수율이 나올 건데 기준치 미달하는 칩은 이제 뭐 얘는 뭐 폐기를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고 기준치 이상의 요정도 기준을 잡고서 이걸 가지고 이제 상품화를 하겠죠. 물론 여기서 잘 나오는 애들 뽑아가지고 뭐 149005, KS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는 뭐 I9, 여기는 I7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이 I9급에 몰리는 애들이라 해도 여기서도 이 CPU들마다의 정규분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정규분포의 중앙에 몰리는 애들이 많을 거고요. 근데 중앙에서 벗어나는 앞쪽으로 더 좋은 좋은 수율의 CPU도 있을 거고 더 안 좋은 수율의 CPU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PU는 모두 수율이 다르다. 제가 모든 CPU를 테스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한 14700KF와 14900KF의 테스트 총평이라고 적은 거예요. 제가 테스트한 CPU의 총평입니다. CPU마다 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 결과가 모든 CPU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못해도 평균 이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CPU 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두 개로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1개의 유저가 테스트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유튜브도 찍고 여러 가지 오버클러건 이런 레퍼런스 할 만한 걸 많이 올려드리더라도 저도 1개의 유저예요. 단순히 CPU를 두 개밖에 못 만져봤습니다.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CPU들을 만질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만져본 샘플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14세대를 대변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다방면으로 테스트를 좀 했고요. 테스트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700K는요. K라고 이제 통칭 할게요. K랑 KF는 매장 그래픽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F를 빼고 K라고 통칭 할 겁니다. 14700K의 스펙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P코어가 55배수 그 다음에 P코어가 2개 이하일 때 2개 이하일 때 2개 이하로 사용될 때 56배수로 동작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이오스에서 명시되어 있는 거고요. 스펙상 뭐 TVB든 뭐 부스트 클럭이 몇이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바이오스에 이렇게 딱 2개 이하일 때 몇 배수 그 다음에 8개 혹은 6개 쓸 때 몇 배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14700K는 P코어가 55배수에서 2개 이하일 때 56배수로 1배수 정도 더 뻥튀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E코어가 43배수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캐시 배수가 캐시 배수가 맥스 50까지 뻥튀기 되는데 부하 상태에서 45배수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컴퓨터 켜 놓으시면 아이들 상태에서 캐시가 50까지도 튀긴 하겠지만 뭔가를 할 때요. 부하를 주면서 CPU를 사용할 때 웬만하면 45배수로 동작할 거예요.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 14900K의 스펙을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코가 57배수로 동작을 하고요. 2개 이하일 때 50 아니 60배수로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E코가 44 그리고 캐시가 캐시는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바이오스에서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를 13세대랑 같이 나열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랩터레이크 리플렉시니까 뭐가 리플렉시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3700K랑 그 다음에 13900K 13900KS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00K는요. 피코가 53배수 2개 이하에서 54배수 그리고 2코가 42 캐시가 맥스 50에서 부하상태 45입니다. 캐시 똑같아요. 그 다음에 13900K는 피코가 55배수 2개 이하에서 58배수 2코어가 43배수 캐시가 맥스 50에서 부하상태 45 그 다음에 KS는요. 피코가 56배수 2개 이하에서 60배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코어가 어 2코어 잘 기억이 안나는데 43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잘 기억이 안나서 제가 KS 쓸 때 2코어랑 2코어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건 캐시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 정도예요. 이 정도고요. 자 13700K가 어 뭐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뜨거워서 피코어 53배수를 동작시킬 때 공냉쿨러 쓰시면은 온도 막 거의 100도 가까이 나오고 53배수 다 끌어내기 쉽진 않을 거예요. 3열수냉쿨러 쓰면은 어떻게든 53배수 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순정상태가 아닙니다. 순정상태는 인텔이 이렇게 쓰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어 뭐 예를 들어 메모장에 너는 이 CPU를 가지고 딱 요렇게만 작업해라고 적어주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고서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메인보드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처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요 이 코어를 내부적으로 까고 들어갔을 때 아까 제가 반도체 수율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반도체가 수율이 정규분포를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보통 여기서 잘랐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불량 처리하고 상품화를 했을 때 여기에 속하는 모든 CPU들은 이거를 만족을 할 거예요. 13700K로 나오는 모든 CPU는 이걸 만족을 하기 때문에 상품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도 아까 그 스펙이 돌아갈 텐데 여기에 있는 애들도 동일하게 53배수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53배수로 간당간당하게 들어간다고 치면 얘네들은 53배수로 되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낮은 온도에서 낮은 전압으로 낮은 전압을 써서 53배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여기는 높은 전압을 써서 53배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높은 전압 그러니까 여긴 소위 말해서 뿔딱이라는 거고 여긴 고수율 이라는 거예요. 고수율 여긴 저수율 고수율 일수록 더 낮은 전압에서 동일한 클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53배수를 들어간다면 얘는 더 낮은 전압에서 53배수가 들어가죠. 그러면 전압을 얘만큼 전압을 동일하게 쓴다면요 전압을 동일하게 썼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54배수 까지도 들어가더라. 이게 고수율 의 13700K 고수율 의 13700K 그래서 원래 스펙이 53배수 인데 이거를 오버클럭 했을 때 54배수 까지 들어가더라. 이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버 마진 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버 마진 태블릿 하나 사야겠어요. 글자를 많이 쓰게 돼서 그래서 이 수율 이런 수율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수율 차에서 가져오는 좀 더 클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압 마진 그거를 바로 오버 마진 이라고 불러요. 이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제 설명을 들으세요. 자 13700K 는요.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수율이 좋은 CPU 를 쓰면 고수율 고수율 13700K 에서 3열 순행 쿨러 달고 이거를 오버클럭 했을 때 54배수 P코어 P코어 54배수가 들어갔습니다. P코어 54배수 그 다음에 2코어 43배수 그 다음에 캐시 배수는요. 맥스 50 이지만 이걸 실제로 고정시켜서 사용해 보시면 오버클럭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3세대에서 캐시가 생각보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캐시는 보통 45 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47 정도로 47보다 더 들어가는 CPU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고수율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각각 수율이 달라요. P코어 수율 E코어 수율 캐시 수율 다 다릅니다. 이 정도로 들어갔었고요. 물론 수율이 좋지 않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온도를 잘 잡지 못한 경우에 예를 들어 쿨러를 좋은 걸 안 쓰면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고수율 기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고수율 제가 테스트 해봤던 거 기준 자 그러면 1390K는 어떠냐면 얘도 고수율 이면 고수율 1390K는 P코어가 잘 들어가는 경우에 3열 순행 쿨러 기준으로 57배수 까지 들어가요. 2코어 는 43에서 45 캐시 캐시 배수 는 얘도 45에서 47까지 제가 써봤습니다. 이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1390K의 고수율 이라고 하면 SP가 110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13세대 공개됐을 때 퀘이사 존에서 CPU SP 뽑기를 5개로 했는데 그중에 가장 수율이 좋은 제임스라는 이름을 붙인 CPU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CPU가 제 손을 거쳐 갔습니다. 제임스가 다른 분한테 갔는데요. 근데 그걸로 테스트했을 때 제임스가 피커 57배수 됐었어요. 3열 순행 쿨러로 그런데 이제 KS가 출시가 됐단 말이죠. 13900K의 초창기때가 아니라 후반기때로 갈수록 13900K의 수율이 점점 나빠졌어요. 왜냐면 90후반대의 수율들을 다 빼가지고 KS 모델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13900KS는 실질적으로 13900K랑 비교를 했을 때 98에서 그 이상 되는 CPU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CPU의 수율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피코어 56배수를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13900KS의 수율이 안 좋은 거는 웬만한 3열 순행 쿨러에서 56배수가 잘 안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오버클럭을 했을 때 얘는 고수율 말고 평수율 이라고 할게요. 평수율 해서 보통 13900K가 피코가 56배수가 안 들어갑니다. 55에서 얘도 고수율 57, 58 쿨러 좋은 거 쓰시는 분들 커스텀 순행 아니면 뚜 따 하거나 뚜껑 따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60배수 까지 넣으세요. 근데 그거는 얘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상 고수율 영역에서는 얘나 얘나 비슷해요. 얘나 얘나 비슷한데 저는 58배수를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57까지 만 넣어봤어요. 제가 넣어본 거 기준으로 얘는 43에서 45 사실상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때 고수율 제품이 13905K로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KS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수율 기준으로는 얘도 고 라고 바꿀게요. 그냥 이 정도 고수율 기준으로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 제가 계속 고수율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와 54배수 고수율에서 54배수가 들어가는 게 55배수로 들어가면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고수율에서만 57배수 간신히 들어갔었는데 되게 간신히 들어갔었어요. 간신히 들어갔는데 3열 수냉클럭 기준으로 근데 그게 14900K의 기본클럭이 57배수라고 그러면 엄청 좋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쓸 거냐 여기서 주목을 해주세요. 제가 13세대도 오버클럭 결과를 얘기를 했죠. 이 정도 넣어봤다라고 자 제가 14700KF랑 14900KF로 3열 수냉 쿨러 혹은 14700K는 물론 듀얼타워 공능을 썼어요. 그 다음에 14900K는 13900K는 갤러헤드 360 3열 수냉 쿨러를 썼고요. 그 다음에 14700KF는 Z06D 듀얼타워 공냉 쿨러를 썼습니다. 사실 이 쿨러가요 듀얼타워 공냉이긴 하지만 웬만한 2열 수냉 쿨러보다 성능이 잘 나와요. 이거보다 더 잘 나온 거 쓰려면 3열 수냉 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로 했는데 이걸로 제가 언더볼팅이든 오버클럭이든 다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온도를 잡을 수 있는 한계에서 온도를 잡을 수 있는 한계에서 스로틀링이 안생기게 온도를 잡을 수 있는 한계에서 이 14700K로 했더니 P코어가 몇인지 아세요? 54배수 이 코어도 43배수 캐시는요 48배수가 들어갔습니다. CPU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 그 다음에 14909K는 스로틀링이 안생기는 온도 범위 내에서 스로틀링이 안생기는 온도 범위 내에서 3열 수냉 쿨러에 심지어 오픈 케이스 상태 에요. 저는 이것도 쓰자 오픈 케이스랑 인케이스 상태는 대략적으로 온도가 5에서 7도 많게는 10도 까지도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서 테스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한 환경에서 P코어 55배수 E 44배수 캐시 48배수 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게 올리려면요 P코어를 좀 더 높게 올리면 온도가 100도를 초과해요. E코어를 45배수로 돌리면 세팅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E코어의 지금 수율이 클럭 수율이 45가 안된다는 소리고요. 캐시는 49로 올리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세팅이 됐고요. 14700K도 55배수를 올코어로 동작을 시키려면 얘도 100도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E코어도 44배수를 넣으면 에러가 나요. 얘도 클럭이 44배수가 동작하지 못하는 코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캐시도 49배수 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이거 공냉 쿨러로 테스트한 거 아니냐 수냉 쿨러로 하면 55배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테스트 했습니다. 물론 상온이 조금 높긴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cpu를 겨울에 만져보실 겁니다. 10월 중순에 출시가 되니까 날씨가 충분히 풀린 상태에서 만져보실 수 있을 텐데 물론 제가 테스트한 온도가 거의 28도 29도 그 정도 에서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방 온도가 좀 밀폐된 상태에서 일부러 온도가 많이 높인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왜냐하면 여름에는 제가 테스트한 온도보다 더 높게 올라갑니다. 여름에는 여름에는 더 높게 올라가요. 겨울에만 쓰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겨울에 그래요. 겨울에 뭐 해가지고 수냉쿨러 달고 55배수가 들어갔다고 쳐.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실게요. 이거 54배수 얘도 54배수 이거 55배수요. 얘가 몇이에요? 이거 뭐라 써있어요? 55 13905K 오버클럭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습니다. 이거 다 세팅해서 올린 영상 있어요. 거기에 온도 몇 나오나 한번 보세요. 한번 시네벤치 1회 기준으로 88도가 나온 게 영상 있을 겁니다. 그거 시네벤치 88도인데 30분 돌리면 95도 정도 까지 올라가요. 95도 정도 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오픈케이스 에요. 인케이스 달면 어떻게 돼요? 55배수도 간당간당 하다. 그 소리입니다. 55배수도 간당간당 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인케이스 에다가 인케이스 상태에서 시네벤치 30분 돌리는 거 기준으로 100도 이하로 세팅을 잡으려면요. 상온이 상당히 낮지 않으면 55배수 조차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거랑 똑같은 수율 이라면 14700K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냉으로 했지만 이거 수냉 단다고 얼마나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오픈케이스 상태에서 이거 테스트 했을 때 오픈케이스 에다가 이게 시네벤치 30분 돌렸을 때 온도가 96도 98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인케이스로 들어가면 당연히 100도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제 거랑 같은 CPU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케이스 상태에서 테스트 했을 때 54배수를 만들려면 온도가 상당히 상온이 상온도가 굉장히 낮아야 54배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저랑 같은 온도에서 54배수가 인케이스 상태에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보다 낮출 수가 없었어요. 전압을 낮출 수가 없었고 배수를 더 높일 수도 없었고 배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압을 더 줘야 되는데 전압을 더 주면 온도가 100도를 초과해 버립니다. 이거 55배수 세팅했을 때 얘가 전력소비량이 309W 였어요. 309W 309W 커버 못하는 쿨러로 이거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순정 상태에서 한 360에서 370W 썼어요. 이것도 쓰로틀링 걸린 상태에서 쓰로틀링 걸려요. 360에서 370W 까지 쳤다가 쓰로틀링 걸리고 얘가 30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PL1 전력제한에 걸려가지고 이게 280W 떨어져요. 280W 떨어지면 클럭이 50배수 51배수 52배수 그 정도밖에 안 터집니다. 이게 워낙에 이 60배수 요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압 로드라인 자체가 13900K 보다 더 높게 세팅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압 로드라인이 13900K 보다 더 높게 세팅됐기 때문에 같은 쿨러를 썼을 때 비슷한 쿨러를 썼을 때 오히려 전력소비량이 얘가 더 높기 때문에 전압이 높다는 말은 전력소비량이 높다는 소리예요. 전력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더 크게 걸리고 더 크게 걸리기 때문에 클럭이 더 많이 떨어지고 클럭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안 나와요. 3만 7000대까지 떨어지더라고 시네벤치 30분 계속 돌리니까 아니 13900K도 아니고 14900K의 오픈케이스로 테스트를 했는데 순앵쿨러로 3만 7000 점대가 뭐예요. 13900K 돌렸을 때도 얘만 해도 3만 9천에서 4만 점까지 나왔는데 동일 비슷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아 이거는 참 출시 의의가 작업성으로 작업성능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13900K를 더 싸게 사시는 게 맞고요. 나는 작업용도야 그러면 얘보다는 차라리 얘를 더 싸게 사세요. 그런데 나는 게임 성능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실 얘보다는 얘가 더 잘 나올 겁니다. 확실히 확실히 얘가 더 잘 나올 거예요. 결국 이게 출시 의의는 뭐냐면 13900K보다 혹은 13900KS보다 같은 60배수지만 기본 코어 클럭 자체가 얘가 56이고 얘가 57이기 때문에 얘가 성능이 더 잘 나와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3900KS를 넘는 싱글 성능 CPU를 출시하는 데 의의가 있는 CPU입니다. 14900K는 무슨 소리냐면 경쟁사의 브이캐시 모델을 잡겠다는 거죠. 게이밍 성능에서 왕자 탈환 왕자를 뺏어오겠다. 게이밍 1위 성능을 가져오겠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게임이 만약에 부하가 높은 게임 있잖아요. CPU를 좀 많이 쓰는 게임 이다. 하면 생각보다 성능이 그렇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어를 많이 안쓰는 환경 에서만 성능이 잘 나올 겁니다. 물론 저보다 더 좋은 수율의 CPU로 하면 또 모르죠. 제 CPU 기준 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에요. 얘도 지금 보시면 그래도 얘는 13700K 저수율 제품보단 나아. 그런데 이게 과연 13900K 보다 좋아졌냐 라고 봤을 때 얘가 55고 얘가 55잖아요. 그쵸? 그러면 못해도 멀티 성능은 아 물론 2코어 빼고 P코어만 두고 봤을 때 P코어만 두고 봤을 때 두개가 멀티 성능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 수율로 봤을 때 13900K 는 이게 55배수가 되긴 돼요. 근데 언더볼팅 하면 13900K 로 언더볼팅 하면 공랭을 달고도 55가 되긴 됩니다. 제가 한게 있어요. 해서 올린게 있어요. 이걸로 이 쿨러로 근데 14700K 로는 55배수가 안됐어. 그 말은 뭐냐면 이 CPU의 수율 자체는 13900K 보다는 떨어지고 13700K 보다는 좋은 수율 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고수율 이죠. 고수율 13700K 혹은 저수율 13900K 에 들어가는 P코어 딱 그정도 13700K 와 13900K 사이에 있는 수율 의 CPU를 가지고 P코어를 가지고 14700K 를 출시를 했다. 2코어 12개 붙여서 얘도 사실 여기서도 이 코어 43배수 들어갔고 여기서도 43배수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43배수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코어 는 개선이 없었고 그나마 캐싱만 캐신 잘 들어가더라구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수율 자체로는 수율 자체로는 공정 개선은 별로 안 된 것 대부분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CPU와 만약에 수율이 비슷하다면 비슷하다면 공정 개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얘가 55배수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수율 지어짜내니까 54배수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게 57배수로 세팅되어 있는데 수율 지어짜내는데 55배수밖에 안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이거 무슨 소린지 아세요? 오버 마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못해도 최소한 제가 테스트한 두 개의 CPU 149700KF와 1490KF 이 두 개의 CPU에 한해서 못해도 이 두 개의 CPU에 한해서 오버 마진이 없다 없다 없다고 보여집니다. 없다고 오버 마진이 없는 게 뭐예요? 언더볼팅도 안 돼요. 이 55배수로 유지하고 언더볼팅이 안 돼서 오버 마진이 없기 때문에 언더볼팅이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언더클럭을 해버린 거예요. 온도를 잡기 위해서 온도를 잡으려면 언더클럭을 해야 된다. 랩터레이크 리프레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할 랩터레이크 리프레쉬가 제거랑 비슷한 수율이라면 제게 엄청난 뿔딱이 아니라면 심지어 두 개 다 두 개 다 엄청난 뿔딱이 아니라면 랩터레이크 리프레쉬는 공정 개선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13세대 코어 수율 13세대 후반기 후반기에 보통 고수율이 많이 나왔어요. 13세대 1370K가 후반에 출시된 CPU들이 고수율이 많이 나왔거든요. 13900K도 고수율 제품 모아서 13900KS로 만들었잖아요. 이 후반기 코어 수율 기준으로 기준으로 수율은 공정개선은 그대로 근데 스펙만 스펙만 200클럽 상승 무슨 소리예요? 이걸 뭘 한 거예요? 결국에 오버 마진을 활용한 거예요. 13세대는 오버 마진이 있어가지고 언더볼팅하고 뭐하고 하면 온도를 잡을 수 있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그거에 대한 오버 마진을 200클럽 향상을 시키는데 써먹고 나서 스펙을 올려서 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오버 마진이 없고 언더볼팅도 안 되고 언더클럽을 하면 13세대랑 비슷한 스펙이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종합을 했습니다. 총평은 인텔은 참 염치가 없는 14세대 전력을 갖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염치가 없다. 어... 제가 테스트한 CPU가 부디 뿔딱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 것보다 고수율 CPU를 받으시길 바래요. 제가 하도 이 결과가 이상해서 제 QS 샘플이 아니라 이거 혹시 ES 샘플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QS 샘플 맞대요. 그래서 제 엠바고 풀리기 전에 QS 다음에 나오는 게 MP라 그래서 얘가 리테일 판매용 제품인데 이게 지금 영상 찍는 시점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구해 주신대요. 제가 이걸로도 테스트한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걸로도 테스트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MP제품으로 테스트한 결과가 비슷하게 오버 마진이 없다고 나오면 그건 진짜 최악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영상은 QS 샘플로 테스트 되었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단 두 개의 CPU에 대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걸로 총평을 했어요. 그 결과 이게 만약에 평균 수율 이라고 하면 인텔은 참 염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평균 수율이 아니라 뿔딱이면 괜찮은데 두 개나 뿔딱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니까 이게 ES가 아니냐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ES가 아니라 QS가 맞다 라는 답변이 왔고 여러분들은 이게 참 제가 테스트한 것보다 더 좋은 수율의 CPU를 받기를 기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